삼국시대 백제 스님 볼게요. 겸익, 성황 때 승려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 유학을 갔구요. 왕호천축국전을 쓴 해초보다 한 200년 정도 빨라요. 해초가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니까 삼국시대 백제 때 겸익이라는 스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 유학을 다녀왔다. 그렇게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고전어예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율장을 가지고 와서 백제에서 계율종의 시조가 된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겸익이 성황 때 스님이다. 최초로 인도 유학을 갔다. 그리고 백제에서 이 율장이라고 계율종 관련 이 경서 책을 가지고 와서 계율종의 시조가 됐다. 이 정도 외워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성황 때 스님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저희 성황 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겸익은 이익을 겸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익을 겸하니까 성황이 성질 나잖아요. 스님이면 구도활동. 이 구도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익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황이 성질 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겸익은 성황 때 스님.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겸익의 뜻은 겸손할 겸에 넘칠 이기예요. 겸손함이 넘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암기를 위해서 겸익을 이익을 겸하는 스님.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인도 간 걸 외우기 위해서 성황이 성질 났어요. 겸익이라는 승려가 이익을 겸하고 있으니까 성황이 성질 났어. 그래서 겸익을 벌 주려고 하니까 당시 외국이라고는 중국, 일본 밖에 없었는데 겸익이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가면 성황한테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주 머나먼 인도까지 도망갔다. 겸익이 성황한테 잡힐까 봐 머나먼 인도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외우셔서 인도까지 유학한 최초의 스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율장이라는 계율종 경전을 가지고 백제로 와서 계율종의 시조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좀 이익을 겸했던 스님이 겸익이 이익을 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이나 탐했던 스님이 이율배반적으로 돌아와서는 계율종을 창시했다. 계율종은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율종을 창시했다.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이율배반적이라서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겸했던 스님이 입 싹 닦고 다시 돌아와서는 계율을 잘 지키라며 계율종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노리사 측에 볼게요. 노리사 측에도 성황때 스님이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건 성황때 스님이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다. 일단 이름을 보면 노리사 측에 이름이 좀 일본 느낌이 있죠. 사 측에 사치코 사치코 노리사 측에 사치코 좀 일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 일본 느낌이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러 일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노리사치. 노리 노는 거에 빠져서 사치를 했어요. 노리에 빠져서 사치를 하니까 성황이 성질을 내죠. 그래서 성황이 성질났다. 이렇게 해서 성황을 성질나게 한 두 명의 스님은 이익을 겸했던 겸익과 노리에 빠져서 사치를 했던 노리사 측에. 이렇게 두 명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덕왕 때 스님으로는 해총과 아자태자가 있어요. 둘 다 쇼토쿠테자의 스승이거든요. 이 쇼토쿠테자의 스승은 뒤에서 한 번에 묶어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위덕왕 때 스님으로 해총과 아자태자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관륙이라는 스님은 무왕 때 일본에 가서 천문과 지리, 역서 등을 전했어요. 그래서 천문 지리를 전했다. 무왕 때.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것은 일본에 갔다. 관륙이라는 스님이. 어떤 왕 때? 무왕 때. 그리고 일본 가서 천문 지리를 전해줬다. 이거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먼저 관자 들어가는 스님은 일본으로 많이 가요. 저희 앞에서 해관, 고구려 스님 해관 했어요. 승랑과 해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론종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승랑은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 중국으로 갔고 해관은 볼관, 조용히 눈으로 책을 읽어서 조용한 걸 선호하는 일본으로 갔다. 해서 해관은 일본에 삼론종을 전파했다. 이렇게 암기법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해관이라는 스님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간 이유는 눈으로 조용히 보는 걸 좋아해서 일본에 갔다. 여기 관륙도 관이 있으니까 볼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아, 이게 볼관이니까 해관과 똑같이 일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왕 때 스님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저희 무왕 때 무왕 암기법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무왕이 본인이 미륵이라는 걸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륵사와 미륵사지 석탑을 건립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도 승려를 보내야 되는데 아, 이게 어떤 승려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무왕은 자신이 무의륵이라고 막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승려를 보낼 때도 아, 나의 분신, 외관이 미륵과 닮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관륙을 일본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왕은 본인이 미륵이기 때문에 일본에 보낼 스님도 아, 나의 분신, 외관이라도 미륵과 닮은 자기가 미륵이니까 외관이 미륵과 닮은 관륵으로 정했다. 여기서 관륵은 외관만 미륵이다. 외관만 미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무왕이 외관만 미륵인 관륵을 일본으로 보냈지? 이렇게 생각해서 무왕 때 일본관 스님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 전파해준 게 천문지리예요. 우리 보통 천문을 관측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천문관측, 관륵 비슷하죠. 둘 다 볼관자예요. 볼, 본다 이런 뜻. 그래서 천문관측, 여기서 관륵 연상하시면 아, 천문지리를 전달했구나.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천문관측, 관륵도 천문을 관측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문지리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천문관측, 이걸 연상하셔서 자, 쇼토쿠테자의 스승 볼게요. 쇼토쿠테자는 6세기에 일본 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이에요. 어떻게 중흥시킬 수 있었냐? 훌륭한 스승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고구려와 백제 스님들이 쇼토쿠테자의 스승이 돼서 불교를 잘 가르쳐줘서 쇼토쿠테자가 일본 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그런 스님이 누가 있냐? 혜자, 혜총, 아자테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혜자는 고구려 영양왕 때 스님이고요. 그래서 혜총은 백제 위덕왕 때 스님 위덕왕은 성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자테자도 위덕왕 때 쇼토쿠테자의 스승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같은 선생님들이니까. 그리고 아자테자는 또 위덕왕 때 스님인데 위덕왕의 아들이에요. 위덕왕은 성왕의 아들, 위덕왕의 아들은 아자테자. 그래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자라는 게 붙었고요. 그리고 쇼토쿠테자, 아자테자 둘 다 왕의 아들이라서 어떤 유대감이 있어서 아자테자가 쇼토쿠테자의 초상화도 그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토쿠테자의 스승 3명 특징을 보니까 이름에 총이나 자가 있어요. 혜총, 혜자, 아자테자. 여기는 자가 두 개나 있네요. 아자테자는. 이렇게 해서 이름에 자나 총이 있으면 쇼토쿠테자의 스승이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 자나 총.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를 휘어잡기 위해서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인 혜자는 자를 사랑의 매로 자를 이용했고 혜총은 총을 이용해서 총으로 제자 쇼토쿠테자를 휘어잡으면서 불교를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 총이 있으면 아 사랑의 매로 자나 총을 썼구나. 그래서 이름에 자나 총이 있으면 아 쇼토쿠테자의 스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혜총, 혜자, 아자테자. 이렇게 총이나 자가 있는 세 사람은 쇼토쿠테자의 스승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신라시대의 스님 볼게요. 자장. 자장스님. 선덕여왕 때 스님이죠.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했고 계율종을 창시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선덕여왕 때 제가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첫 번째 여왕, 선덕여왕과 모든 남자들이 다 선덕여왕과 자고 싶어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싶어 하니까 선덕여왕이 계율을 정했어. 뭐라고 계율을 정했냐? 야 우리 그냥 자는 게 아니고 통하면 자자. 통한다는 얘기는 뭔가 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하면 자자. 이렇게 계율을 정했어요. 계율을 통하면 자자. 이것만 외워놓으면 선덕여왕 때 계율종 창시한 통도사 창건한 자장스님. 계율종의 대표자 통도사 창건한 자장.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외워지는 거죠. 선덕여왕의 계율은 통하면 자자. 이렇게 하면 자자에서 자장스님이 선덕여왕 때 계율종의 대표자였고 통도사를 건립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선덕여왕 할 때 자장 이름이 나왔던 게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황용사 9층탑 건립 요청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게 이제 당나라에 있을 때 어떤 신인, 신기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황용사 9층탑을 지으면 주변에 아홉 개 나라가 신라에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장이 그 얘기를 선덕여왕한테 했더니 선덕여왕이 황용사 9층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장스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자장스러움이